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하는 순윤신공학총문가 오재훈입니다 2022년 6월 16일 오후 8시 유형별 자룸석 책거리 라이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형별 자룸석 깔끔하게 완강 빡 때려주시고 완강의 기쁨을 여기서 잔뜩 늘려보시길 바람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공부 숨어서 하는 거 아니라고 공부 티 내면서 하는 거라고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 티를 그냥 아주 팍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기가 시기니만큼 6월 16일이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른 다음에 이 라이브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모평 관련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진행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티도 많이 내주시고 이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할 때 나름 고충이 있었다면 고충이 어떤 게 있는지 고민 상담 이런 것들도 아주 길게 못하고요 짧게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할 테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곧 시작이 될 텐데 긴 수능 레이스에서 꽤나 많은 부분 달려왔잖아요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뭐 짧게나마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무겁게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어떤 칭찬 응원을 해드리는 그런 의도의 시간이니까 부담없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완강하고 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할 것만큼 바쁘고 일정이 빠듯한 거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주교 신도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열심히 강의 수강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강의 딱 촬영해서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 이때 뵙도록 하자고 아시겠죠 6월 16일 오후 8시에 보자고요